데뷔곡이었어요. 혹시 후스테이커을 아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후스테이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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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우실까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이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즐겁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저희 한 곡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아쉬우시죠? 저희도 너무 아쉬운데요. 아쉬운 마음은 그 마지막 곡은 제일 신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좋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을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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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을 했거든요. 네.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같이 따라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여기 공연장이 떠나가도 같이 위아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원정부가음축제 최대주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유엑셀이나 위아래! 부터 뒷컵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엑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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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programa! асс pneus扮," ..."싶원", 멤버 스틸 splashing,